안녕하세요, 뭉캉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. 너무 귀한 핑크, 핑크핑크 느낌보다는 약간은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 한 스푼 넣어서 완성해본 메이크업 룩입니다. 아니, 뭉독사님 제가 최근에 프라하에서 친구들이랑 겟레디 찍은 거 외에는 겟레디를 찍은 게 벌써 4개월 전이더라고요. 그 사이에 두 번 정도 좀 정보성 많은 메이크업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갑자기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조명 켜고 카메라 켜고 카메라 보고 좀 주저주저 하려니까 말이 조금 안 나와서 진짜 오래 걸렸어요. 오늘 메이크업 룩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이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버벅거렸다. 제가 오늘 좀 삼천포로 빠지고 행사할 수서 했을지언정 아, 맞다. 저 언니 원래 저랬지 하고 그냥 흐린 눈 해주세요. 오늘 영상도 진짜 예쁜 조합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. 이거는 스킨푸드의 캐로카로틴 수딩 토너예요. 제가 아침에 간단하게 세안을 한 상태거든요. 그래서 그냥 토너로 가볍게만 좀 닦아낼게요. 이거는 되게 순해가지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피부 결 정리할 때 되게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. 목도 한번 썩 쓸어주고 앰플은 이거 더마토리 히알샷 앰플 쓸게요. 이거는 수분감 채우기도 너무 좋고 허잘먹 앰플이라서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자주자주 애용 중이에요. 혹시 제가 지금 조명도 바꿨고 렌즈도 바꿨는데 영상에서 좀 느껴질까요? 확실히 좀 더 화질이 선명해졌다거나 색감이 좀 예뻐졌다거나 하는 게 느껴지시나요? 지금 이렇게 앰플을 잘 먹이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보면 피부결이 손바닥에 쫙 달라붙어요. 이렇게? 그래서 이 상태가 돼야 화장이 밀리지 않으니까 몽독자들도 한번 잘 먹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. 이거는 5위의 미라클 토닝 글로우 크림. 그것도 여전히 잘 쓰고 있어요. 저는 광고를 진행했던 제품이든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제품들 다 실제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다만 좋아하는 제품들,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빈번호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실제로 다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다는 거. 그래서 어제 올라간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영상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너무 똑같은 제품만 좀 보여드리면 몽독자들이 지겨워하지 않으실까? 라는 생각으로 또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바꿔서 보여드리잖아요. 근데 그거는 또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으려고 밸런스를 잘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중이랍니다, 나름. 그리고 립이 너무 건조해서 살짝 발라줄게요. 이거는 바비브라운드 립 세럼이거든요. 베어 구아바라는 컬러인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그냥 혈색과 가까운 약간 더 채도 있는 레드 색상? 본통으로 보면 되게 시뻘게 보이는데 약간 디올의 그 립범처럼 진짜 데일리하게 가볍게 바르기 아주 좋은 그런 립 세럼입니다. 스킨앤랩의 하이베리아 프레쉬 선 로션 이거를 발라주고요. 이게 가벼운 선 로션이라서 진짜 이것도 너무 오랫동안 여러 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여기서 나는 특유의 그 약간 화학적인 냄새가 살짝 나는 것 빼고는 아 진짜 나무랄 게 없는 제품이에요. 이게 수분감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꽤나 많은 편이라 가을, 겨울, 봄까지는 쓰기 너무 좋은데 한여름에 진짜 또 습기 많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런 것도 쓰기 약간 무겁다고 느껴지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또 마무리감 좀 뽀소한 그런 선크림이나 선스틱을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. 근데 딱 마침 최근에 좀 괜찮은 선제품을 발견을 해서 그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 맥앤 스튜디오 픽스 컨실 앤 코렉터 팔레트. 먼저 여기 코 모공 가릴 때 이 노란색 이걸로 슥슥 바르고 지나가잖아요. 그러면 모공이 진짜 순삭 됩니다. 진짜 얘 너무 좋아. 싹싹 발라서 없애주고 얘도 아시죠? 필리밀리에 811 브러쉬입니다. 나비존에 있던 뽕뽕뽕뽕 뚫려있던 모공들이 싹 메워지면서 피부결 진짜 엄청 매끈해 보여요. 여기에 있는 이 핑크색으로 미리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조금 진한 것 같아서 살짝 커버를 하고 들어갈게요. 눈 너무 가까이 바르지 않고 항상 여기 가장 다크가 진한 이 부분. 여기도. 제가 어제 행사를 다녀왔는데 거기 갔던 친구랑 밤 늦게까지 탄수화물 흡입을 너무 많이 하고 좀 늦게까지 잠을 안 잤더니 다크가 팍 내려왔네요. 그리고 얼굴도 너무 부어가지고 도저히 오늘 아침에 촬영할 수가 없었다. 이 맥 제품이 진짜 제형이 얇거든요. 이 핑크색으로 여기 다크서클 이렇게 지금 딱 가려주면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또 탁 핏이 돼요.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다음에 올려도 전혀 두꺼워지지 않는다는 거. 이거 너무 잘 쓰고 있는 조르주아르마니의 디자이너 글로우. 이거는 요즘에 파운데이션 쓴다 하면 거의 7, 8알은 얘를 쓰고 있거든요. 이거는 피카소의 163 브러쉬. 앞뒤로 얇게 제형을 먹이고 블렌딩을 이 더툴랩의 퍼프로 해주고 있어요. 그러면 진짜 지속력 오래가면서 아주 얇고 딱 윤광이 돌 정도로만 파데가 잘 먹거든요. 이 조합 너무 좋아요. 지금 딱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얇게 올라가죠. 제가 겟레디를 한두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찍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도 최근에 올렸던 영상 보니까 4월 8일에 올렸더라고요. 거의 딱 한 달하고 한 1, 2주 전에? 아무래도 제가 소비 요정이기도 하고 호기심 많아서 진짜 많은 물건들이 사잖아요. 물건을 많이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천템 영상을 좀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. 제가 뷰티템을 추천을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직접 얼굴에 바르는 그런 인서트나 제형 컷, 발색 컷 이런 걸 다 넣긴 해도 뭔가 제대로 각 잡고 메이크업을 하는 느낌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도 나름 제 뷰티바인데 너무 제품만 추천하면 보시는 분들이 좀 어지럽지 않을까.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겟레디움이든 좀 주제가 있는 메이크업 영상이든 뭐든 찍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. 제가 요즘 피부가 약간 성숙이거든요. 그래서 결친놈답게 피부 결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파델 올려도 약간 기본은 가는 것 같아요, 요즘. 이제 조금 세밀하게 컨실러 작업 들어갈게요. 약간 똑같은 팔레트고 여기 가장 밝은 컬러 이 정도쯤 가려주면 확 다를걸요. 그다음에 더툴랩, 얘 진짜 만능 퍼프거든요. 얘로 손에 힘 빼고 살살살살 두드리기. 여기서 이 팔자랑 코 사이에 화장 잘 끼는 데 있죠. 그 위 자체를 컨실러로 올려버리면 진짜 화장이 빨리 무너지고 다 더럽게 끼거든요.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 그 콧망울 그 선은 건드리지 않고 그 바로 밑에의 붉은기를 가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조그마한 브러쉬로 부분적으로 가릴게요. 메이크업 포에버 프레스트 파우더 이걸로 한 번 잡아줄게요. 여기 팔자 한 번 딱 보세요. 너무 잘 잡혀. 깜짝 놀랄걸? 갑자기 여기 팔자에 유분감 있던 게 싹 잡혔죠. 이렇게 하면 요즘 하는 베이스 루틴 완성이에요. 입크는 플러피 립 펜슬 플레르베리. 립 라이너 한 번 따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겉에 라인만 따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마로니 털이 여기 붙어있죠? 진짜 요즘에 마로니가 털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밥 먹다가 그냥 반찬처럼 마로니 털이 나와요, 어디선가. 근데 이 입크는 끝에 스펀지 툴이 달려있고 뚜껑 안의 제형이 있어요. 그래서 넣으면서 양 조절이 돼서 탁! 필요한 양만큼만 픽업이 돼요. 그래서 굳이 굳이 손으로 문질러서 블렌딩 할 필요 없이 이 스펀지 툴로 눌러주면 됩니다. 쉐이딩은 이거 롬앤의 베러댄 컨투어 2호 그레이쿨 사용할게요. 제가 그동안 좀 심각하게 이거 페리페라 한 눈만 폈잖아요, 브이쉐이딩. 이 그레이쿨 색상 조합이 이 브이쉐이딩이랑 뭔가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또 양쪽에는 다운업, 볼륨어가 둘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러다가 1년만에 새로운 쉐이딩으로 갈아탈지도 모른다고요. 제가 이마 할 때마다 생각나는 건데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이마 필러 관련된 썰을 푸는 거를 보셨을 텐데 지금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약간 울퉁불퉁? 볼록볼록한 거 보이나요, 이 옆에? 관자놀이 위에 여기? 여기가 지금 필러가 뭉쳐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드디어 빼러 갑니다. 잠깐 저의 일상을 공유하자면 제가 최근에 새로운 소속사로 옮기게 됐어요. 이제 새로운 회사 들어간 기념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이 이마 필러가 너무 걸리는 거죠. 그래서 특히나 이게 측면에서 약간 이마에 힘을 주잖아요? 그럼 이 옆에 이 페이스라인이 먼저 올룩볼룩 올룩볼룩? 이상해서 이거 안 되겠다. 무조건 해결하고 찍어야겠다 해서 부랴부랴. 네, 병원을 예약을 했어요. 그래서 필러 싹 다 녹이고 가려고요. 그러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, 이 옆에가. 뭔가 커져있어가지고 가로 면적이 쓸데없이 길어진 느낌? 입술 밑에 살짝 하고 저는 코 밑에 이렇게 꼭 한 번씩 해주거든요. 이러면 코 밑이 조금 더 날렵해지면서 코끝이 뾰족해 보이는 이 거가 있어서 여기 한 번씩 꼭 넣어줍니다. 브러쉬 끝에 이렇게 힘을 줘서 만든 다음에 웃을 때 나오는 애교살을 한 번. 지나가지고요.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브로우 펜슬 슬래쉬 컷 2호 애쉬브라운 컬러입니다. 제가 죽어라 이 에스쁘아 더브로우 펜슬만 쓰다가 또 이거는 거의 2년 만에 아주 조금 창피하다. 이상하게 이 쉐이딩이나 눈썹은 뭘 써봐도 얘네들에 능가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살았거든요. 이 롬앤 쉐이딩 팔레트도 그렇고 이 웨이크메이크도 그렇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찾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그냥 제 눈썹 따라서 얇게 아치 살짝 살려가지고 그릴게요. 팔레트는 우선 새롭게 리뉴얼된 요거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쓸게요. 진짜 너무너무 컬러들이 잘 빠져서 진짜 매일 쓰고 있어요. 제 개인적인 취향은 요거 봄과 여름에 서사기 때문에 이 팔레트에 비해서는 확실히 쿨하긴 한데요. 그렇다고 채도가 높다거나 완전 쨍한 쿨한 느낌보다는 좀 미지근하고 제가 좋아하는 멀멀한 색감들의 핑크라서 요즘 깔아주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. 베이스는 요 두 번째 컬러 우선 넓게만 깔아줄게요. 이게 한 번에 고발색으로 팍 올라가지는 게 아니라 레이어해서 사용하기 딱 좋은 정말 제형끼리 잘 쌓이는 텍스처거든요. 그래서 눈두덩이 전체 넓게 한 번만 깔아둘게요. 이렇게만 깔아도 벌써 약간의 그 봄 느낌이 나죠?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요거거든요. 이거는 핑크 컬러라 하기엔 제 기준 조금 회끼가 살짝 섞인 말린 장밋빛에 더 가까운데 요거를 또 눈에 딱 올리면 진짜 분위기 있는 컬러로 연출이 돼서 이 팔레트 중에 이게 제 최애 컬러예요. 아니 몽독자들 제가 최근에 PT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운동을 갈아타려고 하는 중이거든요. 제가 지금 PT를 한 지도 거의 1년 반 정도 된 다음에 나름 다이어트도 없기로 하고 뭔가 좀 더 확실히 튼튼해진 느낌은 있어서 아주 아주 만족했어요. 근데 아시죠? 제 목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. 제가 디스크가 살짝 눌려있고 너무 승모근도 많이 뭉쳐있고 말린 어깨라서 이 상체에 항상 긴장도가 너무 높고 여기에 막 누가 타있는 느낌이거든요. 팔레트 맨 끝에 보면 포인트 컬러로 쓸 수 있게끔 어두운 브라운 컬러 두 개가 한 칸에 디바이드돼서 두 개로 들어가 있어요. 진짜 너무 똑똑해. 이걸로 눈 밑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조금 진하게 올려줄게요. 이제 조금씩 헬스를 하다보면 이 무게에 욕심이 나더라고요. 어? 약간 이거 어깨에 부담될 것 같은 데를 감각적으로 나는데 그 무게에 올리는 거 하나씩 5kg 추가, 10kg 추가하는 그 맛에 계속 올리다 보니까 진짜 어깨가 생각보다 너무 뭉치고 승모가 너무 올라와서 좀 살은 빠졌을지언정 이 위에 상체가 좀 더 다 부져진 느낌?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선이 퍼진 느낌이 아니라 여기에 그 운동 많이 하신 분들 약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런 느낌처럼 여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상체가 너무 안 예뻐지겠다 싶어가지고 헬스를 이번에 끊어놓은 것까지만 하고 잠시 이제 쉬어가는 타임을 갖기로 했거든요. 근데 제가 뭐 목도 안 좋기도 하고 워낙에 자세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코어 다지기 이런 쪽의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필트는 또 한 3년 넘게 해서 또 다시 하기는 조금 아쉽고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딱 세 가지로 추려지더라고요. 그게 발레, 플라잉 요가, 폴댄스 그래서 알아보니까 마침 또 집 근처에 그것도 건물 한 개씩 옆에 두고 또 다 있네? 그래서 이를 건 다 체험이 가능한 그런 지점이라고 해서 가서 하나씩 체험해 볼 예정이에요. 저는 언더에 살짝 이렇게 음영 주는 걸 좋아해서 브라운에 확 끼얹으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탁해졌거든요. 그래서 살짝 여기 펄 들어가 있는 이거 완전 공주 재질의 뽀얀 딸기 우유 색이라서 이거를 눈 밑에 애교살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면서 탁한 느낌을 살짝 없애볼게요. 이 핑크를 눈 가운데만 올리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세로로 높게 줌을 더 땡기고 싶은데 이 카메라 렌즈가 이게 최대인 렌즈예요. 그래서 메이크업 찍을 때는 이거 말고 그냥 다른 거 조금 사양은 낮지만 그걸로 할 걸 그랬나 조금 후회되는데 여기 맨 앞에 애교살 컬러를 올려줬을 때 아주 딱인 컬러거든요. 눈 위에 올려가지고 뿅뿅 이렇게 애교살을 봉긋하게 살려줄게요. 만약에 뭉독자들이 보고 화질이 조금 떨어질지언정 가까이서 보시는 게 좋다 하시면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는 조금 화질이 떨어지더라도 줌 이만큼까지 땡길 수 있는 그 렌즈를 사용해서 찍을게요. 이게 아무리 제가 나와서 촬영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지만 결국에 진짜 뭉독자들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조안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좋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. 그런 식으로 피드백 주시면 제가 또 인정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. 제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아직 이런 카메라나 막 렌즈 이런 걸 엄청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뭉독자들이 피드백을 주신다면 저는 열심히 반영을 할 의지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이 브라운 조금 더 옅은 브라운 집어서 눈 밑에 그림자 한 번 더 넣을게요. 저 이 공주 핑크 한 번만 더 올릴게요. 뭔가 이 팔레트가 너무 브라운한 느낌보다 핑크가 팍 살리는 게 좀 예쁠 것 같아. 라이너는 노베베의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3호 뮤트 브라운 이걸로 먼저 점막 채우고요. 제가 얘기하다가 3000포로 살짝 빠졌는데 진짜 목이랑 어깨 통증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진짜 그런 안막이 있죠. 마사지기 그런 거에도 관심이 너무 많고 그런 것도 하나씩 다 사보고 아 베개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지하번까지 다니고 있어요. 가장 진한 컬러로 이거 라인업 풀어줄게요. 제가 누가 보면은 아예 목 부러진 사람인 줄 알겠어. 근데 이게 진짜 삶의 질에 너무 큰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. 핑크 느낌을 확 이렇게 올려줬습니다. 그리고 뷰러 뷰러를 살짝 데워서 할게요. 이거 프랑아 가서 샀던 라이트인데 너무 예쁘죠. 비록 이게 엄청 빡빡해가지고 불 한번 킬 때 너무너무 힘들긴 한데 손으로 꼭 만져보고 오늘 속눈썹에 붙일지 말지 고민 중인데 오늘 속눈썹은 붙이지 않고 대신 이거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그레이 브라운 그 묘하게 그레이시한 느낌이 있어서 딱 오늘 올린 팔레트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색감이에요. 오늘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고 싶다고 할 때 이 그레이 브라운 완전 추천드립니다. 언더주 그리고 프라라이터 한 번 더 사용해서 속눈썹을 따로 붙이지는 않을 건데 속눈썹이 좀 더 바짝 올라간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. 면봉에다가 이렇게 살짝 고대를 하면 지속력도 좋아지는데 아무래도 따뜻하다 보니까 여기 뭉쳐있던 마스카라들이 이렇게 나무목튀기에 묻어나오거든요. 그래서 한 번 깔끔하게 정리해주기 좋아서 이 스텝은 웬만하면 해주는 편이에요. 짠! 아주 뿅 하고 올라갔죠.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나는 게 좀 눈 밑에 펄을 주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맨 가운데 약간 입자 큰 이 펄땡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의 포인트 살짝의 화려한 느낌만 뿅뿅뿅뿅뿅 올려줄게요. 그렇게 과하지 않아서 진짜 살짝만 올렸어요. 살짝만 오늘은 크림 블러셔를 쓸 건데 제가 좋아하는 비디비치 펜지 라벤더를 바르고 그 위에 블루밍 플러시를 바를지 지금 누드 플러시를 바를지 조금 고민되거든요. 한 번 올리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. 이거. 이거 진짜 색 너무 예뻐. 이렇게 묻힌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니 컬러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진짜 이 물먹은 듯한 수채화빛이 나서 단독으로 써도 예쁘고 아주 만능이야 만능. 이거는 비오브의 퍼프인데 아시죠?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.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의 보랏빛 느낌을 살짝 깔아주고 아 근데 오늘 팔레트가 봄과 여름에 서서잖아요. 너무 이렇게 핑크, 보라만 깔면 봄이 좀 섭섭할 수 있으니까 이거 누드 플러시를 사용할게요. 이 매드피치 누드 플러시는 좀 분위기 있는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라서 너무 강하게는 안 하고 여기 광대를 싹 감싸주는 느낌으로 사선으로 올라갈게요. 아주 좋아. 이렇게 깔았습니다. 근데 지금 조금 진하게 올리고 나니까 또 여름이 서운하다고 하거든요. 다시 비디비치. 왜 쳤나 봐. 가운데 더 뿅하게 올려주고 코끝도 한 번 가고 진짜 이제 이러다가 불타는 고구마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. 이게 아마도 제가 지금 보기에는 솔직히 조금 한 10% 정도 과하거든요. 한 15%? 근데 영상에서는 괜찮게 나올 거예요. 아마도. 아니면 어쩌지? 아니 이 두 개 조합 너무 예쁜데? 그리고 저 비디비치 이거 살짝 픽업해서 눈 밑에 이 맑은 수채압빛 이 보라 느낌 더 해볼게요. 이렇게 하니까 블러셔랑 컬러 빡 어우러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더 살죠. 립은 두 가지 오늘 섞을 거거든요. 입큰의 퍼피 글로우 틴트 1호 리치봉봉. 이것도 이렇게 따뜻한 베이지 두 방울 정도 들어간 것 같은 살구 컬러거든요. 다음 이거는 필리밀리아 립 브러쉬 뚱뚱이 932번인데요. 제품을 덜어서 얇게 깔아주고 거의 제가 아까 발랐던 립 라이너 있죠? 입큰 거. 그거랑 색이 거의 비슷해요. 이렇게 단독으로만 깔아줘도 예쁘지만 이거는 뭔가 아쉬워요. 그래서 이거 3C의 드롭 글로우 겔 니트. 이게 진분홍의 시럽 광이 돌아요. 라는 이렇게 찐덕한 글로스를 위에 왕창 올려줄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색감도 물론 예쁘지만 이 특유의 그 시럽 광이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. 그래서 젤 타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력은 좀 구리지만 제형이 너무 예뻐서 이거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. 저는 옷 마저 갈아입고 올게요.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. 뭔가 이상하게 머리를 쫙쫙 펴고 싶더라고요. 아무래도 한쪽 오프 숄더에다가 이렇게 리본 디테일도 있고 주얼리도 약간은 좀 볼드한 걸 했더니 머리까지 너무 막 치렁치렁 좀 화려하면 조금 투머치 같아 보일까봐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한 이런 스트레이트 머리를 해봤어요. 오늘은 좀 봄과 잘 어울리는 화사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왠지 한두 달 뒤에 또 메이크업을 올릴 때는 왠지 엄청 더워져 있겠죠? 그럼 그땐 또 그때 어울리는 메이크업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요.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.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.